유토피아 제 1관 탁월한 인물 라파엘 히틀로다이오가 말하고 영국의 유명한 도시 런던의 시민이자 사법집행관 대리인 고명한 토머스 모어가 기록한 최상의 공화국 형태에 관한 글 훌륭한 군주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무적의 영국 국왕 헨리 팔세페아께서는 최근에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신 카를로스 가카와 꽤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상으로 매듭짓기 위해 나를 사자로 삼아서 플랑드르로 보내셨다 최근에 모든 사람의 열렬한 축하 속에서 국가 공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된 커스버트 턴 스토리 나와 동행하게 되었다 그는 비알바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를 칭찬하는 말은 일체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내가 그의 친구라서 나의 증언이 참되고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성품과 학식은 무척 뛰어나서 나로서는 제대로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의 그러함이 어디에나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고 잘 알려져 있는데 내가 그를 굳이 소개하는 일이 등불로 태양을 비추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카스티아 왕에게서 이 일과 관련된 협상을 위임받은 사람들과 미리 약속을 잡고서 규리해에서 만났는데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이 협상단의 책임자이자 우두머리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규리해 시장이었지만 그들의 입과 심장은 카스티아 수도원 원장인 헤오르게스 대템세케였다 그는 훈련받기 전부터 이미 타고난 달병가였고 법률에도 정통했다 타고난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 협상이 아주 능숙했고 탁월했다 여러 차례 만났지만 몇 가지 문제에서는 충분한 합의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동안 우리에게 작별을 구하고 자기 왕의 의견을 묻기 위해 브리셀로 떠났다 그동안에 나는 볼 일이 있어 안트베르펜으로 갔다 거기에 머물면서 자주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반가웠던 사람은 페터 힐레스였다 안트베르펜에서 태어난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었다 학식으로나 인품으로나 그와 비견될 만한 청년을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인품은 대단히 훌륭했고 박학다식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친절했으며 특히 친구들에게는 진실한 마음과 사랑과 신뢰와 우정을 쏟았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다 찾아보아도 모든 면에서 그토록 완벽한 친구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 그는 보기 드물게 겸손했고 그 사람만큼 꾸밈이 없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으며 그 사람만큼 정직하고 소박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의 말은 아주 유쾌했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기지가 넘쳤다 집을 떠나온 지 벌써 4개월이나 되어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기도 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나였지만 그와 함께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상당 부분 사라지곤 했다 어느 날 나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했다 이 성당은 안트베르펜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건물이었고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그런데 미사를 마치고 숙소로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에 그가 이제 막 노년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어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수염을 길렀으며 어깨에는 망토가 제멋대로 걸려있었다 그 얼굴과 행색을 보고 뱃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페터도 나를 보고는 즉시 내게로 다가와 인사했다 그는 내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나를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자기가 방금 이야기 나누던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막 저 사람을 데리고 선생님께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이 데려오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선생님이 알게 되면 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분을 환영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미지의 나라에 대해 저분만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몹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내 추측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선장일 것이라고 직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한참 잘못 추측하신 겁니다 저 사람은 배를 타고 항해하기는 합니다 한데 팔리누루스 같은 유형이 아니라 오디세우스 같은 유형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플라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라파엘이고 성은 히틀로다이오인데 라틴어도 좀 알고 특히 그리스어에 정통합니다 그가 라틴어보다 그리스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저 사람은 온통 철학에 빠져 있는데 로마인은 철학 분야에서 세네카와 키키로의 몇몇 저작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가치 있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되었기 때문이라네요 그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세상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는 아메리고 베스푸치 탐험대에 지원했답니다 그런 후에 베스푸치의 4번의 탐험 중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3번의 여행에 동행했죠 거기에 관한 책은 이미 출간되어 지금은 어디에서나 읽힙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행에서는 베스푸치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스푸치를 설득하고 통사정에서 반강제로 허락을 받아내어 결국 마지막 탐험 여행에서 도달한 가장 먼 지점에 세운 요새를 지키는 수비대원 24명 중 한 사람이 되어 거기 남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라도 남았으니 그로서는 소원 성취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곳을 정하는 것보다 이곳저곳 두루 여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은 하늘이 덮어준다느니 어디에서 가도 하늘로 가는 길은 다 똑같다느니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신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런 태도로 큰 고초를 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베스푸치가 떠난 후에 그는 요새 수비대원 5명과 함께 많은 지역을 탐험했답니다 마지막에는 기막힌 행운 덕분에 타프로바네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켈리커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때마침 포르투갈 국적의 배들을 만나 뜻밖에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베터가 말을 마치자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을 소개해준 베터의 대단한 호의에 감사한 후에 나는 라파엘에게로 갔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를 교환하고 나서 세 사람은 나의 숙소로 갔다 우리는 그곳 정원으로 가서 푸른 잔디에 덮여있는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라파엘은 베스푸치가 약속대로 그를 남겨두고 떠난 후에 요새의 남은 자신과 수비대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지역 원주민들을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무 위험 없이 지낸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친밀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의 왕도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호의적으로 대했다 하지만 그 왕과 나라 이름이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다 또한 친절하게도 이 왕은 그와 다섯 대원이 탐험여행을 할 때 필요한 충분한 식량 그리고 여행시 이동수단들 즉 물에서 필요한 작은 배와 묻에서 필요한 마찰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직스러운 안내인까지 붙여주었는데 그 안내인은 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다른 왕에게 안내하고 세심하게 그들을 천고하면서 부탁하는 말까지 건넸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많은 나를 여행했고 촌락과 도시는 물론이고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문물과 제도를 갖춘 나라도 여럿 발견했다고 말했다 물론 적도와 그 근방은 태양이 위아래로 운행하는 길이어서 끊임없이 내리쬐는 열기 때문에 바짝 말라 광활해진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지역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온통 기분 나쁘고 황량하며 경작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어서 모든 것이 섬뜩하다 또한 거기에는 들짐승들과 뱀들 그리고 야수들보다 잔인함이나 야만스러움이 덜하다고 말하기 힘든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소수 거주한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모든 상황이 서서히 완화하고 나아진다 기후는 덜 가혹하게 변하고 돼지는 푸르러서 한층 매력적이며 짐승들의 성품도 온순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과 도시들이 나온다 그들은 자기끼리 또는 이웃한 지역의 사람들과도 교역하고 육로와 바닷길을 이용해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도 교역을 한다 그때부터 라파엘은 많은 지역을 가볼 기회를 얻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배라도 그와 그의 대원들이 요청하기만 하면 흔쾌히 태워주었고 거절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눈에 띈 것은 바닥이 평평한 배들이었는데 돛은 갈대나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것이었고 나머지는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뾰족한 용골과 범포로 만든 돛을 갖추고 있어 모든 점에서 자기 나라의 것과 흡사한 배들도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선원들은 바다와 기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석으로 된 나침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라파엘은 나침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전에는 늘 바다를 두려워해서 여름철에만 안심하고 항해하고 다른 계절에는 항해를 꺼렸지만 자석 나침반을 완전히 신뢰한 다음부터는 겨울철 항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물건을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그들의 무모함과 경솔함 때문에 큰 재앙을 가져다 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나침반을 지나치게 과신했기 때문이다 그가 각지를 여행하며 보았다고 말해준 것을 여기서 일일이 말하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거니와 이 글의 의도와도 맞지 않다 그가 들려준 것 중에서 특히 알아두면 유용할 것들 이를테면 문명화한 나라에서 눈여겨보았던 바르고 지혜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꼬치꼬치 괴물었고 그도 흔쾌히 설명해 주었다 다만 괴물들에 대해서는 일체 물어보지 않았는데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새롭거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스킬라와 켈라이노 사람을 잡아먹는 라이스트리곤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들에 대한 얘기는 도처에서 들을 수 있지만 건전하고 지혜로운 문물과 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다 라파엘은 자신이 여행했던 새로운 나라들에서 본 잘못된 제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왕국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 모범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려주었다 이런 부분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할 것이므로 지금은 유토피아에 살던 사람들의 반습과 제도에 관해 그가 말해준 것만을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그 나라를 언급하게 됐는지를 말하겠다 라파엘은 먼저 우리가 사는 여러 나라와 그가 다녀본 나라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관행을 아주 사려깊게 지적해 나갔다 두 곳 모두에 잘못된 것은 상당히 많았다 그런 후에 그는 이곳과 그곳에서 시행되는 건전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설명해 나갔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다녀온 각각의 나라에 속한 관습과 제도를 마치 거기에서 평생 살다 온 사람처럼 줄줄이 다 꿰고 있었다 페터는 거기에 감탄해서 존경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라파엘 씨 당신 같은 분이면 그 어떤 왕이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 분명한데도 어째서 어느 한 왕을 섬겨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학식이 있는 데다가 많은 지역과 그곳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왕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례를 제시하고 조언한다면 국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도 큰 이익을 얻고 당신이 부양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입을 텐데요 그는 말했다 부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는 이미 상당 부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자기 재산을 이제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재산을 틀어주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강할 때 그리고 젊어서 힘이 왕성할 때 전 재산을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거저 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을 위해 또다시 왕을 섬기는 노예가 되라고 나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터가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왕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라파일은 말했다 노예가 되어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단지 한 끗 차이일 뿐이죠 베터가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저는 당신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자기 처지도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려면 오직 그 길 뿐이고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파일은 말했다 더 행복해진다고요 내 마음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나는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서 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없다고 해서 왕들이 큰 손실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내가 말했다 라파일 씨 당신은 부귀 영어를 전혀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하군요 나는 그런 정신을 지닌 분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못지않게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힘을 공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 당신의 고귀한 철학에 잘 어울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왕에게 조언하는 직위를 얻어서 그 왕을 설득하여 국사를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물줄기를 솟구쳐내는 셈과 같고 이롭거나 해로운 모든 것은 왕에게서 흘러나와 백성 전체 위에 쏟아지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학식은 아주 깊고 해박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에게는 아주 훌륭한 경험이 있어서 서로 학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왕의 고문직을 맡았더라도 그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파엘이 말했다 무엇이 당신은 두 가지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왕의 고문이라는 직책에 대해서입니다 당신이 내게 있다고 한 그런 능력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설령 내게 그런 능력이 최대한으로 있더라도 내가 즐기던 여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공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면 나의 그런 능력은 공무에서 전혀 발휘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왕들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데 유용한 기술보다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는 일에 더 몰두합니다 하지만 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 나라를 얻는 일에 더 힘을 쏟습니다 다음으로 왕의 고문이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검토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신하들을 대할 때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 신하들이 아무리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도 그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연신 굽신거립니다 그 신하들에게 잘 보임으로써 자신도 왕의 총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낳거나 키운 것을 편애하는 법이고 그것은 타고난 본능이고 본성이죠 마치 까마귀가 자기 새끼를 예뻐하고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궁정에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질시하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시대에 시행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읽었거나 다른 곳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만일 자기가 그 제안 속에서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지혜롭다고 하는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다른 것이 전부 먹히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말을 피난처 삼아 거기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것은 조상들도 만족했던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상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최종 선고를 했으니 누구라도 조상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한다면 크게 다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조상이 어떤 훌륭한 정책을 실행했든 관심도 없고 그런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정책을 제시했을 때만 느닷없이 조상을 들먹이며 마치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결사적으로 조상을 옹호할 뿐입니다 나는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이 그런 오만함과 불합리함과 완고함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심지어 영국에서조차 그런 경우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뜻밖이라는 듯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파엘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영국 서부에서 왕에게 반기를 들며 일어난 내전이 진압되고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한 참사가 벌어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 몇 달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추기경이며 당시 영국의 대법관이기도 하셨던 존 모턴 신부님께 많은 신세를 줬습니다 무엇인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페터 씨를 위해 그 신부님에 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단지 직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닌 지혜와 덕목 덕분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중간 키에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정정하십니다 그분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편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진지하고 위험이 쓰십니다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종종 무례하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악의는 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자질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므로 절대로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은 어떤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즐겨 찾아 냅니다 그분의 화술은 세련되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으며 법률 지식도 아주 해박합니다 총명함은 비할 바 없고 기억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탁월한 자질을 타고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배우고 익혀 그것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내가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왕은 그분의 판단과 조언을 신뢰했고 국정의 많은 부분은 그분에 의해 돌아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그분은 대학을 마치자마자 야권의 나이에 곧바로 궁정으로 들어가서 국사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큰 위기를 많이 헤쳐나가면서 온갖 지혜를 쌓았죠 그렇게 얻어진 지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그 자리에는 영국의 법률을 공부한 평신도 한 분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당시에 절도범에 대한 엄격한 형 집행이 이루어짐을 칭찬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절도범들이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한 교수대에서 스무 명이 처형되는 것도 종종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직 극소수만이 교수형을 피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여전히 도처에서 많은 절도범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기경님 앞이라고 해도 거리낌 없이 말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도범을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절도범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한데다 그럼에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소한 절도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할 정도의 중범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절도나 강도라면 아무리 가혹하게 처벌한다 해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회초리로 때리는 쪽을 거리낌 없이 선택하는 나쁜 교사들을 따릅니다 누구에게나 다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주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먼저 사람들을 내몰고선 그런 후에는 절도죄를 범했다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교수형이라는 가혹하고 끔찍한 형벌을 내려 죽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그 평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먹고 살 방도는 지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에 코노래서 벌어진 내전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라든지 내전이나 외국과의 전쟁에서 국가나 왕을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 팔다리를 잃어버린 채로 집으로 돌아온 상위 군인이 있다는 것은 논외로 칩시다 그런 상위 군인은 불구가 되어 자신들이 이전에 쉽게 했던 일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새 일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매일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수컷 벌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남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는 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영지를 소장농에게 빌려주고 끊임없이 소장료를 올려받아 정작 힘들게 노동을 하는 농부들은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족들이 유독 소장농에게 지독하게 인색한 이유는 그들은 다른 모든 일에 사는 돈을 물쓰듯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파산하여 알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귀족들은 가신들 즉 자신들과 똑같이 생업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런 가신은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 어떤 기술도 배운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군이 죽거나 자신이 병들면 그 즉시 쫓겨납니다 귀족들은 병든 자를 보살필 바에야 차라리 빈둥거리는 자들을 먹이려 하기 때문이며 귀족이 죽고 나면 그 상속자는 적어도 초기에는 아버지의 가신들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다가 돌볼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신이었던 자들은 도둑질이나 강도짓 없이는 인의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돌아다니면 건강은 나빠지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헤져 누더기가 되며 몰골은 초초해집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그런 그들을 거두어주지 않을 것이고 농부들조차 그런 그들을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게으름과 활락 속에서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자들이고 칼과 방패로 무장한 채 불안당 같은 얼굴을 하고서 모든 이웃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깔보면서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게 몸에 뱀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쥐꼬리만한 금녀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받는 조건으로 가난한 농부를 위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따뜻하게 끌어안고 보살펴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들은 기술자나 농부보다 더 용맹스럽고 고귀한 정신을 지니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의 주력을 이룰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위해 그런 절도범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절도나 강도짓 같은 기술과 전쟁에서 아주 긴요하게 써먹을 만한 기술은 서로 비슷해서 절도범이나 강도치고 싸움을 못하는 군인은 없는 법이고 군인이 도둑질이나 강도짓에 서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도범과 강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잘 싸워줄 군인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 나라에서 자주 거론되는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 공통된 것입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이 문제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게 평화로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평시인데도 온 나라가 용병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 용병은 귀족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가신들을 거느리는 일을 정당화하면서 사용했던 동일한 논리 위에서 프랑스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상비군을 언제라도 즉각 동원 가능한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군인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식으로 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마음껏 죽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 또는 살루스티우스가 재치있게 표현했듯이 연습을 안 해서 손과 정신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종 의도적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 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프랑스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용병 같은 야수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국가의 해가 되는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로마와 카르타고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더라도 상비군에 의해 정부가 전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토와 심지어 도시들까지 파괴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비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는 상비군을 두고 손발이 닳도록 훈련시켰지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새로 징집된 영국군과 싸워 월등하게 이긴 적이 많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말은 여기 계신 영국분들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한편 당신이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골의 무지렁이 농부들이 저 게으름뱅이 가신무리를 무척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신체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 힘을 쓰지도 못하고 대담하게 행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가 죽어 있는 자라면 그들을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사실 가신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신들은 처음에는 강인하고 다부진 신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족들이 그들을 가신으로 뽑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신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여자에게나 어울리는 유약한 일을 하고 지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생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남자다운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한다면 그들이 남자다움을 잃고 유약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그런 가신무리는 오직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쓸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무리가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켜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런 자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이 대중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신문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사람들을 내모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원인도 있다고 믿는데 특히 이 나라의 특유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추기경께서 그것들이 대체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 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양들은 처음에는 아주 온순했고 먹이도 조금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탐욕스럽고 사나워지기 시작해서 사람들과 농장과 집과 마을을 집어삼켜 초토화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나라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값비싼 양모가 생산되는 모든 곳에서 귀족과 신사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인 상당수의 수도원장조차도 자기 조상이나 전임자가 각자의 영지에서 해마다 벌어들였던 소장료나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지금까지 대중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했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대중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로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목초지를 울타리로 두르고 경작지를 모두 다 없애버렸으며 집들을 허물고 마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양들의 우리로 사용하기 위해 오직 교회만을 그대로 보존했을 뿐입니다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온 나라에 적지 않은 땅을 자기 유희나 사냥을 위한 구역으로 정해 경작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 땅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모든 땅을 파괴하여 황문지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은 이 나라를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식충입니다 한 명이 수천 에이커의 토지를 한 울타리로 둘러치고는 농부들을 몰아냅니다 소장농들이 쫓겨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장농도 속아서 자기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또는 끊임없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기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농이든 자장농이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고아, 과부, 어린 자식들이 딸린 부모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는 사람 수는 부자들보다 더 많은데 농장이나 농사일을 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고향 땅과 집을 떠나야 하지만 누구도 그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가재도구를 다 팔아도 목돈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급히 집을 비워주고 떠나야 하고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값을 쳐줄 만한 구매자를 기다릴 형편이 아니어서 헐값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 얼마 되지 않는 돈은 그들이 고향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다 보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은 이 일이라고 해봐야 도둑질하다가 붙잡혀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건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저기 떠돌며 구걸해서 먹고 사는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일은 안 하고 떠돌아다닌다고 하여 불황자로 취급받아 체포되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일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사 일이 몸에 밴 사람들인데 경작지가 없어졌으니 농사 지을 일도 없고 따라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많은 일손을 필요로 했던 저 드넓은 토지가 이제는 가축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거대한 목초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가축을 돌볼 한 명의 목자나 소몰이꾼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곳에서 곡물 가격이 치솟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모 가격도 치솟아서 이 나라에서 양모로 직무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들 중 다수는 생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새로운 목초지가 급격히 늘어난 후에 양들 사이에서 살이 썩어 죽는 전염병이 돌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그들의 탐욕을 벌하려 내린 심판 같았습니다 그 심판은 양이 아닌 주인들에게 내려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설령 양들의 수가 아무리 많이 늘었다고 해도 양모 가격은 한 푼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양모 시장은 한 사람의 판매자에게 장악되어 있지는 않아서 독점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과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모 시장이 소수 부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팔고 싶지 않으면 굳이 급하게 팔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렸다가 가격이 자기 마음에 들 때만 팔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양뿐 아니라 다른 가축의 가격이 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가와 농장이 무더기로 파괴되면서 농사일을 하는 데 필요한 가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자연히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새끼 때부터 직접 가축을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삐쩍 마른 놈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자기 목초지에 박목하여 살을 찌운 후에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폐해를 사람들이 제대로 재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키운 가축을 자신이 사는 지역의 비싼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만 가축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축을 다른 지역에서 싼 값에 사오는 속도가 같은 곳에서 가축을 키우는 속도를 추월하는 일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축 공급이 점차 감소되어 결국 모든 지역에서 현저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곳에서 가축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목축과 관련해서 특히 축복받은 나라로 인정받던 이 섬이 이제는 소수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저주받은 나라로 변하고 맙니다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축값이 치솟으면 부잣집은 자신이 하인으로 고용한 많은 사람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고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거나 그 중에서 좀 더 두둑한 배짱을 지닌 자들은 절도나 강도 행각을 벌이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치와 향락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비참한 가난과 궁핍을 더욱 악화합니다 귀족의 하인들, 여러 분야의 일꾼, 심지어 시골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사람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유리집과 매음굴과 유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음이 행해지는 많은 곳 그리고 선술집과 맥주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 주사위 놀이, 카드 놀이, 정구, 볼링, 고리 던지기 같은 온갖 불법 도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활락이나 수리나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금방 탕진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둑질이나 강도짓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이러한 해롭기 짝이 없는 패단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시골의 농장과 마을을 파괴한 자들에게는 그곳을 재건하게 하거나 그렇게 재건하려는 자들에게 넘기라고 국가가 명령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모든 것을 마구잡이로 다 사들인 후에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규제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 수를 줄여야 합니다 농업을 재건하고 모직업을 회복시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직종으로 육성하여 일이 없어 노는 많은 사람이 그런 일에 종사하게 해야 합니다 가난 때문에 이미 도둑이 되어버린 사람들 전에는 하인이었다가 지금은 실직해서 떠돌거나 놀고 있어 아직은 도둑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폐단들을 고치지 않는 한 절도를 벌하는 것이 정이라고 자랑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의롭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절도범이 되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육되어 그 인격과 행실이 서서히 타락해온 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되어 타락한 인격과 행실이 몸에 뵌 그들은 성인이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절도나 강도짓을 저지를 것이고 국가는 그런 자들을 처벌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그들을 절도법이나 강도로 키워놓고선 나중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나는 반문합니다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변호사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를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마치 대단한 기억력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기보다 앞서 발언한 사람이 한 말을 정확히 요약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곤 하는데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신이 한 말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내 말이 사실임을 명쾌하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당신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차례차례 훑어본 후에 당신이 어떤 것에서 오류를 범했는지를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신의 모든 논증을 철저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순서를 따라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말한 내용은 네 가지로 이때 주기경님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반론은 한두 마디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당신의 반론을 그대로 간직해 두었다가 우리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당신과 라파엘 씨의 형편이 허락한다면 내일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라파엘 씨 나는 왜 당신이 철저죄를 극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철저죄를 어떤 형벌로 처벌해야 대중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꼭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철저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저 관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철저죄를 사형으로 처벌해도 철저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안한 대로 철저죄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목숨을 살려준다면 철저죄를 저지르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상황에서 무엇으로 그런 자들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을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격이라고 생각할 것은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신부님 남에게서 돈을 좀 빼앗았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이라는 저의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사실 사람의 그 어떤 소유나 재산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범을 처벌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침해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식의 극단적인 정의는 극단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칼을 빼앗는 말리우스적인 지독한 독재국가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훔치는 것은 등가성이 결여되어 있어 유사성이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모든 범죄는 같다고 하여 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어 학파의 사상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돈을 조금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토록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신의 명령은 인간의 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우에는 간간이나 간통이나 위증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자는 법률을 제정하려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빼앗는 것도 금하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의 허락도 없이 자기끼리 서로 합의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고 정한 법률을 만들고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신의 개명을 어겨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사형 집행자에게 제멋대로 발부해 인간의 법률에 의거해 사형 선고를 내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의 법은 인간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신의 개명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스스로 정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율법은 노예 근성이 있는 완고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무자비하고 가혹했지만 절도범에게는 벌금만 물렸을 뿐 사형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이 새로운 자비와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서로를 죽이는 잔인한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허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절도범을 사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절도범과 살인자를 똑같이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한 국가와 대중에게도 위험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짓을 하든 살인을 하든 다 똑같이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면 강도짓을 하는 자는 물건만 뺏으면 되는 때도 쓸데없이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강도는 자신이 붙잡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목격자를 죽임으로써 범죄를 은폐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도짓만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러야 더 안전한 길이 됩니다 따라서 절도범을 잔인하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그런 범죄를 막아보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사람마저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도범을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더 적절하고 유익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찾아내는 일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옛적에 국가를 경영하는 이래 최고 전문가였던 로마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만족스러워했던 형벌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에 우리가 굳이 의문을 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채석정이나 광산으로 보내 쇠사슬에 묶인 채로 평생 강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행 중인 가장 훌륭한 제도는 제가 페르시아를 여행하면서 폴릴레로스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규모도 그리 작지 않고 문물과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해마다 조공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치국가였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땅은 상당히 비옥해서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일도 드물었고 외부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조공 덕분에 외부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삶은 아닐지라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나라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이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도죄를 저지른 자들이 훔친 물건은 왕에게 귀속되지만 이 나라에서는 원래의 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훔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절도범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훔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져 못 쓰게 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물건값은 절도범의 재산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채로 양도됩니다 그리고 절도범은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잔혹한 폭력을 수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아니라면 절도범을 감옥에 가두거나 족쇄를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공공노역장에 배치되어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려 하거나 퇴업을 하더라도 쇠사슬로 묶거나 족쇄를 채우지는 않고 단지 채찍질로 정신만 차리게 할 뿐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밤 저모를 받아야 하고 그런 후회는 막사에 수감됩니다 낮 시간에 매일 일해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들 삶에서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일꾼들로 숙식은 공공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 열악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금이 마련되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선기금을 모금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금을 모으는 것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측근히 여기는 마음과 자애로운 심성을 지니고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거둬들인 세금 중 일부를 따로 떼어 그런 기금으로 배정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죄수들을 공공사역에 동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일용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이 죄수들이 모인 인력시장으로 가서 자유민을 고용할 때보다 조금 싼 임금으로 정해진 가격에 하루 단위로 자신이 선택한 죄수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고용주에게는 자신이 고용한 죄수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죄수에게 일감이 없는 경우는 생기지 않고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얼마의 돈이라도 국고에 보탭니다 그들은 모두 특정 색깔의 옷을 착용합니다 머리털은 다 미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귀가 보일 정도로만 짧게 깎고 죄수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한쪽 귀의 끝부분을 약간 잘라냅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이 죄수들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또는 정해진 색깔의 옷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준자와 받은 자가 똑같이 사형죄로 처벌받습니다 자유민이 어떤 이유로든 이 죄수들에게서 돈을 받거나 노예들이 무기에 손을 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형죄로 다스립니다 각각의 죄수는 자신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를 늘 달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지를 달지 않거나 각자에게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의 노예와 말하는 것은 사형죄로 처벌받습니다 탈주를 계획하면 실제로 탈주를 실행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탈주 계획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조한 때도 노예는 사형에 처해지고 자유민은 유죄 판결을 받아 노예가 됩니다 반면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자유민은 보상금을 받고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유민이든 노예든 탈주 계획을 알고도 지금까지 방조했던 죄는 사면을 받고 거기에 대한 형벌도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탈주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나라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인도적이고 유익한 것임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형벌은 악과 범죄는 뿌리 뽑고 사람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죄수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그들은 선량해져서 과거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악을 만회하는데 여생을 헌신합니다 이 노예들이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여행자에게 이 노예들은 가장 안전한 안내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행자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노예를 안내인으로 고용해 여행하다가 다른 지역에 도착해선 그곳의 노예를 안내인으로 고용합니다 이 노예들이 어디서든 강도로 돌변할 위험성은 없습니다 수중에는 무기가 없고 그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범죄의 증거가 되어 그런 상태로 발각되어 체포되면 즉시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도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일반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데 벌거벗고 도망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발각되지 않고 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안전하게 도망쳤다고 해도 한 부분이 베어진 한쪽 귀 때문에 결국은 드러납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은 없더라도 어쨌든 이 노예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의 노예들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전국 각지의 노예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그 음모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노예들과의 공모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소속 지역이 다른 노예끼리는 서로 대화하거나 인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공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음모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노예들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고발하는 경우에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역 음모를 꾸민 노예가 다른 노예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을 믿고 그 음모를 발살할 만큼 담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을 끝까지 감내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을 고쳐서 이후에는 선량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당국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모든 노예는 언젠가는 결국 자유를 얻는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꽤 많은 수의 죄수가 그 포상으로 사면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이런 제도야말로 거기 있던 변호사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저 정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터인데도 왜 영국에서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변호사는 뭐니 그런 제도가 영국에서 시행된다면 나라 전체를 극도로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공감하며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때 추기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미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국왕께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에 대한 형집행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치외법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후에 이 제도를 한 번 실험할 수 있겠지요 그런 후에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면 제도화해서 계속 시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죄수들에게 이전에 내려진 형벌을 그대로 집행한다면 사형집행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기에 대중에게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에게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실험을 해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 제도를 불황자들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기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코웃음치며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모두 앞다투어 추기경님의 제안을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며 찬성을 표했습니다 불황자 문제에 대한 제안을 특히 칭송했는데 그 부분은 추기경님이 덧붙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대화는 실없는 내용들이어서 과연 내가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해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와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겠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우리를 둘러싼 채 대화를 경청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광대 흉내를 내면서 실제로는 현실 풍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웃기려고 익살스러운 말을 했지만 너무나 서투르고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런 글을 보면서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가 의도한 대로 현실을 제대로 풍자한 쓸만한 익살이 나오기도 해서 주사위를 많이 던지다 보면 가끔은 대박도 나온다는 속담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길 나는 절도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고 주기경님은 불황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제 병들거나 늙어 일을 할 수 없어 빈곤으로 내몰리고 생계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자들을 국가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 익살을 좋아하는 사람이 끼어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저는 그런 부류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애초롭게 우는 소리를 내며 끈질기게 돈을 구걸하는 통에 난처하고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는 전혀 듣기 좋은 게 아니어서 내게서 한 푼도 뜯어낼 수는 없었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거나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어도 수중에 돈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를 붙들고 늘어져 봐야 쓸데없이 힘만 낭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도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사제와 마찬가지로 제게서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거지를 베네딕투스 수도회에 강제 입회시켜서 남자들은 평신도 형제들이라 불리는 수도사가 되게 하고 여자들은 수녀가 되게 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수도원에 분산시켜 생활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추기경께서는 농담으로 받아들여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나머지 사람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거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탁발 수도사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평소에는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엄숙하고 진지했지만 사제와 수도사를 비꼬는 말을 듣자 흥미를 느꼈던지 그 역시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탁발 수도사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두지 않는다면 그런 대책만으로는 거지들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익설을 좋아하는 그 바람잡이 신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기경님이 당신네 같은 불황자를 모두 잡아들여 붙잡아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 된다는 아주 탁월한 대책을 이미 내놓으셨으니 말입니다 당신네 탁발 수도사들은 모든 불황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부류이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추기경님의 눈치를 살폈고 그분이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 말이 옳다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탁발 수도사는 예외였습니다 물론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갑자기 물벼락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격분해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저조를 간간히 섞어가며 불안당 같은 놈이라느니 비방을 일삼는 자라느니 사람들을 꼬드겨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라느니 지옥의 자식이라느니 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저 익사를 좋아하는 신사는 정색을 하며 익사를 섞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고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귀하신 수도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안 될 일이지요 성경에도 인내하여야 생명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탁발 수도사는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그가 한 말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불안당 같은 작자야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설령 내가 화를 냈다고 해도 적어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시편에서는 화를 내도 범죄하지는 말라고 말하기 때문이지 주기경께서 그 탁발 수도사에게 감정을 죽이고 진정하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충고하자 탁발 수도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기경님 저는 단지 제 속에서 일어난 의로운 분노를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나를 집어삼켰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조롱했던 자들은 그 대머리 선지자의 의로운 분노를 맛보았노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기 조롱과 익사를 일삼는 불안당 같은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기경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감정과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하지만 어릿광대가 한 익살맞은 말을 익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 맞서 정색을 하고서 다투고자 하는 것이 성직자다운 행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닭발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기경님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솔로몬이 직접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맞춰서 대답해 주라고 말했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이 그 대머리 수도사의 의로운 분노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대머리 수도사가 있는 우리 닭발 수도사들을 조롱한 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의로운 분노를 맛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닭발 수도사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교황님의 칙서도 내려져 있습니다 주기경님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논쟁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알고는 그 익사를 좋아하는 신사에게 고갯짓을 해서 물러가게 하고서는 순식간에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자신을 면담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를 해산시켰습니다 자 친애하는 무엇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제 말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하셨다 해도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무한할 뻔했습니다 물론 나는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서 얼마든지 더 짧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말했던 것을 처음에는 경멸하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주기경님이 내 말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 즉시 태도를 바꾸어 내 말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그 익사를 좋아하는 신사가 농담삼아 한 말을 주기경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니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동조할 정도로 철저하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당신도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가 궁정에 들어가서 왕에게 조언을 했을 때 나의 조언이 그 궁정의 조신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충분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친애하는 라파엘 씨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모든 말은 아주 지혜롭고 기지가 넘쳤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말을 듣는 내내 마치 지금 고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추기경님 댁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 계속 떠올라서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친애하는 라파엘 씨 나는 다른 점에서도 당신을 아주 좋아하지만 특히 당신이 추기경님을 그토록 호의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듣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당신에 대한 나의 제안을 지금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궁정생활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당신의 조언이 국가와 대중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나의 믿음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사이고 신사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로는 그런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플라톤도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할 때만 비로소 대중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철학자들이 왕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마저 없다면 대중의 행복은 얼마나 요원한 일이겠습니까 라파엘이 말했다 철학자들이 그 정도로 비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아주 기꺼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철학자가 이미 책을 써서 그런 조언을 해왔는데 단지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들의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 플라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왕들이 스스로 철학을 하지 않는다면 어릴 때부터 벌써 비뚤어진 생각에 물들게 되고 그 내면이 부패해버려 나중에 철학자들이 조언을 한다 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디오니시오스 왕 사이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왕에게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악의 씨앗을 뿌리 뽑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 즉시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프랑스 왕의 고문이 되어 궁정에서 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나는 왕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회의는 왕이 직접 주재하는 극비 회의이고 거기에는 왕이 가장 아끼는 아주 지혜롭고 노련한 한 무리의 대신들이 둘러앉아 어떤 식으로 현안을 해결할지를 놓고 묘안을 짜내려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이라 함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야 밀라노를 장악하고 자기 관할에서 도망쳐서 빠져나간 나폴리를 재장악하며 그런 후에 베네치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탈리아 전체를 복속시킬 수 있느냐 다음으로는 플랑드루와 브라반트 마지막으로는 브루고뉴 전체를 왕의 영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왕이 이미 오래전부터 점령하고자 했던 그 밖의 다른 나라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어떤 대신은 왕이 베네치아인과 동맹을 맺어 연합전선을 펼쳐나가되 그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이렇게 공동전략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 중 일부도 일단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왕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그들에게서 회수하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른 대신은 게르만족 용병을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또 다른 대신은 헬베티아인을 돈으로 회유해서 환심을 사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어떤 대신은 신성 로마 황제에게 황금을 예물로 바쳐 왕의 편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대신은 아라군의 왕과 화친을 맺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실상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나바라 왕국을 화친의 선물로 주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대신은 카스티아 왕을 혼인을 믿기로 해서 유혹하여 동맹을 맺고 그의 몇몇 조신에게는 정기적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즉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입니다 화친 조약을 맺어 언제나 약하기만 했던 두 나라의 관계를 가능하는 동맹 수준의 강력한 관계로 만들고 우방이라고 부르되 언제라도 적국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인을 준비시켜 언제라도 공격태세를 갖추게 했다가 영국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그 즉시 쳐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영국과 조약을 맺게 되면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영국의 왕위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귀족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는 불가능하게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은밀하게 뒤를 봐주어야 저 신뢰할 수 없는 영국의 왕을 그나마 묶어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꽤 많은 수의 기라성 같은 인물이 왕을 둘러싸고 모여앉아서 왕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을 어떤 식으로 벌여나가야 할지를 두고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이 짜낸 묘안을 왕에게 진원하는 이 흥분과 격정의 도가니 같은 극비회의에서 왜소한 체구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제한된 것과는 정반대의 조언을 제시합니다 먼저 나는 이탈리아는 그냥 내버려두고 국내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라는 하나의 왕국만으로도 한 사람의 왕이 제대로 잘 다스리기에는 영토가 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더 넓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유토피아 섬의 남동쪽에 있는 아코로스인의 사례를 왕과 대신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이 나라 사람들은 두 나라 간의 혼인 동맹을 근거로 다른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자기 왕에게 있다고 주장하고는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라를 정복하고 나하니 그 나라를 계속 다스리는 것이 복속시킨 것만큼이나 골치 아픈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내부 반란이 일어났고 밖으로는 외적이 침입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촉발시킬 불씨가 상존에 있어 그들은 그 정복민을 상대로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복민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늘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고 자국의 돈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전쟁 기간에는 도덕이 타락해서 사람들은 강도질로 연명하려는 욕망이 커졌고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대담해졌으며 전쟁이 끝났는데도 치한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왕은 두 나라를 다스리느라 관심이 분산되어 어느 한 나라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온 나라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악들이 무한정 늘어나고 계속되어 이런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는 무종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수기했습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선택해 통치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나라든 백성의 수가 많아서 반쪽짜리 왕이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그 이유로 제시했고 마찰을 모으는 경우에도 한 사람이 두 대의 마찰을 동시에 몰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왕은 새로 얻은 나라를 친구 중 한 명에게 넘겨주고 전부터 자기가 다스려 왔던 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프랑스의 왕이 이런 식으로 온갖 전쟁을 벌여 자신의 야심 때문에 많은 나라를 전란에 휩싸이게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국고만 탕진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보여주겠죠 그렇기에 왕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만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가꾸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나는 조언할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동시에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백성과 더불어 살면서 덕으로 다스리는 일에 매진해야 하고 지금 왕에게 맡겨진 나라만으로도 힘에 붙일 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넘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조언할 것입니다 지네아는 무엇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프랑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는 계속해서 이어갔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왕과 그의 고문들이 어딘가에 모여 앉아서 왕의 국고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묘안을 짜내고 있다고 해봅시다 한 고문은 왕이 돈을 지출할 때는 돈의 가치를 정상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반대로 왕이 돈을 거두어들일 때는 돈의 가치를 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 것을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지출을 할 때는 그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고문은 선전포고를 하는 척해서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둬드릴 명분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후에 세금을 다 거둬드리고 나면 엄숙하고 성대한 의식을 열어 선전포고를 차려야 하고 화친을 선언함으로써 자애로운 왕이 자기 신민들이 피 흘리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참혹한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어렵게 화친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믿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백성의 눈을 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문은 아주 오래전에 제정되었다가 오랫동안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이미 사문화된 케케무군 어떤 법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모두가 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그 법을 어긴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징수하라는 칙서를 내릴 것을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왕의 위험과 권위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고문은 많은 것, 특히 공공복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런 금지령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적용을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금지된 일을 몰래 하다가 덫에 걸린 자들에게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어서 이중의 수입을 챙길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인기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면죄부의 가격은 높을수록 왕에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만 개인이 금지령에서 면제 받고자 할 때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한 것은 왕이 공공의 복리를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백성은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문은 재판관들을 장악해서 무슨 사건이든 그들이 왕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그들을 자주 왕궁으로 불러서 왕 앞에서 왕과 관련되어 제기된 소송들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주장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재판관 중에서 한두 명은 왕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허점을 찾아내 왕의 주장을 옹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중에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반박하길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 왕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반전되어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갑론을박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던 문제가 이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처음에 제시된 견해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시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왕에게는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은 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왕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 후에 재판관들은 그 어떤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법정에서 왕의 그러한 주장을 판결로서 공식화합니다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들먹이며 왕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고 법의 문구를 왕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으며 증거 서류에 있는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중시하는 재판관의 마음 속에 있는 신념 즉 왕에게 있는 절대적인 특권은 결국 모든 법에 우선한다는 생각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고문은 왕이 군대를 유지해야 하므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갔더라도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크라수스의 말에 동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또한 그들은 한 나라의 모든 재산은 왕의 소유이고 한 나라의 신민도 왕의 소유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신민들의 개인 재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왕이 자비를 베풀어 그들로부터 몰수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왕이 그 모든 재물을 다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자기 신민에게 가능한 한 적은 재산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부와 자유를 누리면서 분수를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와 자유가 주어진 신민들은 왕의 명령이 힘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참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에서는 기가 죽어 유순해져서 반역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모든 조언은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고 결국에는 왕을 망치게 되리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의 권위와 존엄과 안전은 모두 왕 자신의 부가 아니라 백성의 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왕에게 온 힘을 다해 국사를 돌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불의와 압제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어 왕을 뽑은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로서 일할 때 본부는 자신을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잘 먹이는 데 있듯 왕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즉 왕의 본부는 자신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백성이 가난해야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은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와 거지가 득실되는 나라보다 더 시끄럽고 골치아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현 처지에 극도로 불만을 품은 자보다 더 현 상황을 뒤엎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컨대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판을 흔들어 놓으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할 것이므로 현재의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에 그런 사람보다 더 적극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 신민에게 철저하게 증오와 경멸을 받아 폭압과 강탈과 몰수를 통해 그들을 극도의 궁핍으로 몰아넣지 않고서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왕자에서 물러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왕위를 유지한다면 왕이라는 이름은 보존하겠지만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험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민을 거지같이 극도로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 위에 군림해서 통치하는 왕에게는 권위와 존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이 자기 신민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었을 때만 권위와 위험이 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 바르고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던 파브리키우스가 자신은 스스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부자들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고 싶다고 한 말의 본뜻임이 분명합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통 신음하며 탄식하는데 오직 왕 혼자만이 진수성찬을 먹으며 온갖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아간다면 그는 왕이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간수라고 해야 우릴 것입니다 요컨대 어떤 환자의 병을 고친답시고 또 다른 병에 걸리게 하는 자는 의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에게서 삶에 필요한 것을 빼앗지 않고는 오류를 바로잡을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왕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과 오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악덕 때문에 백성은 왕을 경멸하거나 증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고 자신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수입에 맞춰 지출을 제한해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 때문에 범법이 늘어나게 방치한 다음에 그것을 넘벌하기보다는 바른 제도를 시행하고 슬기롭게 통치해서 백성이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억제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법을 다시 부활시켜 시행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백성이 그 법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없었어도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위반했을 때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벌금을 받았어도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속이는 사악한 일이라고 판사가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을 왕의 특권이랍시고 거액의 돈을 내는 자들에게만 면제부를 내주어도 안 됩니다 그런 후에 나는 왕과 다른 고문들에게 유토피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마카리오스라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즉위하는 날의 엄숙한 예식을 거행해서 국고를 언제 열어보더라도 거기에 금화 천 파운드 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은화 이상의 재물이 절대로 들어있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한 훌륭한 왕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왕은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든 지나치게 많은 돈을 국고에 쌓아둠으로써 백성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거나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재물만을 왕이 보유하도록 했고 앞에서 말한 금액이 바로 그런 목적의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이런 법을 만들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지만 아울러 일상적인 거래에서 백성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시중에 돈이 충분히 유통되도록 안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왕은 국고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돈이 있다면 반드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어떤 왕이든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백성에게서 돈을 착취하는 술책을 강구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서 그런 왕이라면 악한 자는 두려워할 것이고 선량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언가를 제안한다면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나는 말했다 물론 그들은 틀림없이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그들의 그런 반응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그런 제안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퍼부으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당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과 확신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질적이고 낯설고 심지어는 모욕적이라고까지 느껴질 만한 그런 말들을 당신이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는 친한 친구들끼리 사적으로 하는 대화에서는 나쁘지 않은 주제겠지만 통치자의 권위 아래에서 국가와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적인 중대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게 될 왕이 주제하는 어전회의는 그런 말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라파엘이 말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리고 궁정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말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적용되는 학문적인 철학이 들어설 자리는 궁정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학 말고 좀 더 실제적이고 유용한 다른 철학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연되는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해서 현명하고 우아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향에 나가야 할 철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플라우 투스의 어떤 희극이 공연되면서 노예들이 등장하여 시답자는 잡담을 하며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드는데 갑자기 당신이 철학자의 옷을 입고 무대 위로 나와 옥타비아라는 비극의 한 장면에서 세네카가 네로와 논쟁하는 대사를 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 공연되는 연극에서 부적절한 대사를 읊다가 그 연극을 희극인지 비극인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읊은 대사가 지금 공연되는 연극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당신은 그 연극에 어울리지 않는 대사를 읊어서 연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망쳐놓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공연되는 연극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을 찾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연극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대사가 당신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그 대사를 읊다가 그 연극 전체를 망쳐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주재하는 어전회의에서 국사를 논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왕이나 고관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랫동안 관행으로 정착된 폐단을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근본적으로 뿌리 뽑거나 바로잡을 수 없다 해서 나라와 백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람을 잠재울 수 없다고 해서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미 확고하게 지니고 있어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야기를 들려주며 막무가내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서 모든 일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모든 일을 선한 쪽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일이 더 악화되지 않게 폐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선량해지지 않는 한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몇 년 안에 선량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라파엘은 말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유일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광기를 고치려고 하다가 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미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과연 철학자가 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이나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쾌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제도나 유토피아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제도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제도 자체는 아주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제도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서는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정반대로 돌진하려고 이미 굳게 결심한 사람들을 향해 그 길을 계속 따라갔을 때 직면할 위험을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기분도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한다면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디서나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되고 악한 관습과 관행 때문에 자기에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런 태도를 수긍하고 그들에게 일체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대부분을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도 말하지 않는 편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자신이 제자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셨던 말씀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의 대부분 가르침들은 오늘날 관습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 설교자들은 영리했기에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자기 관습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당신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실천한 것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람들 삶을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루어낸 것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주제하는 어전 회의에서 내가 당신의 충고를 따라 행동했을 때 이루어내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을 밝히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듯이 잠잣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 생각에 동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행동은 테렌티우스의 작품에서 미키오가 말했듯이 그들의 광기가 옳다고 확인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아주 현명하게 행동함으로써 나의 주장을 어느 정도 관찰시켜서 모든 일을 선한 쪽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악과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궁정의 어전 회의에서는 사람들과 다른 내 생각을 감출 수도 없고 그냥 잠잣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묵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제안이나 극심한 폐해가 예상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제안에 소극적으로 미적지근하게 지지했다가는 첩자로 의심받을 수 있고 심지어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런 동료들 틈바구니에 끼어 함께 어울린다면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그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당신을 타락으로 이끌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유혹해서 자신이 자행하는 악한 일에 동참시키거나 아니면 당신이 악에 발담그지 않고 계속 선량함을 지키려 한다면 자신이 저지르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너무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더 나은 쪽으로 바꿀 만한 기회는 당신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플라토는 자신의 책에서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 현자들이 관직을 맡아 국사를 돌보는 일을 피하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유 속에서 집에 있는 현자들은 수많은 대중이 비오는 날에 길거리에 운집했다가 비를 맞아 흠뻑 젖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중에게 비에 젖지 않도록 빨리 집으로 들어가 비에 젖는 것을 피하라고 충고하거나 설득할 수 없습니다 대중을 설득하려면 현자들이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렇게 밖으로 나가더라도 대중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비에 흠뻑 젖을 뿐이고 대중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아 현자의 충고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자기 자신이 대중의 어리석음을 고쳐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신이라도 집 안에 머물러 비에 젖지 않게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진해안은 무엇이? 사실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유재산이 존재해서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곳에서는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악한 자들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곳에 정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극소수가 나누어갔지만 그 극소수조차도 언제나 행복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은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에 행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토피아 사람들의 너무나 현명하고 정의로운 제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극소수의 법률로도 기가 막히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일을 너무나 잘 해결합니다 그들 중에 선량하고 가치 있는 미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많은 나라는 이 나라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유토피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는 한결같이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령을 끊임없이 제정하지만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만족스럽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개인이 획득한 모든 것을 사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무수히 많은 법률을 통해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매일 새로운 소송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나는 플라톤의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되고 모든 재화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을 배척하는 법이라면 어떤 법이든지 거부할 것이라고 한 그의 말도 별로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했던 그가 보기에는 재화의 공평한 분배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기림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재화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개개인이 능력껏 재화를 긁어모으는 것이 허용된 곳에서는 재화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극소수가 그 모든 재화를 나누어 갖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궁핍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런 나라에는 마땅히 운명이 바뀌어야 할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탐욕스럽고 사악하며 사회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부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정직해서 자신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날마다 힘든 노동을 도맡아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유재산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재화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불가능함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인류의 절대다수 그리고 많은 선량한 자는 빈곤과 중노동과 염려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억눌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가볍게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재정해 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나 재산을 제한하는 일도 가능하고 왕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신민이 지나치게 큰 권력과 부를 지니고 오만 방자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직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매관 매직을 금지하며 공무수행 시 드는 많은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들은 사기를 치거나 백성을 착취해서 관리가 되거나 공무를 수행할 때 들인 돈을 회수하려 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담당해야 할 관직이 오직 부자들 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마치 불치병에 걸린 병자라도 지속해서 의학적인 조치를 받으면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연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앞에서 말한 사회적인 폐해가 완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런 사회가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될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병들어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치료하려면 다른 곳의 상처가 악화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빼앗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골문 곳 한 군데를 고쳤다 싶으면 다른 골문 곳이 터져버립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말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노동과 생산을 서로 남에게 미루고 자신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재화가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궁핍 때문에 사람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오직 끊임없는 살인과 폭동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권력 및 그 권위에 대한 존중 역시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을 테니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계급으로 서로 구분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는 곳에 권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파엘은 말했다 당신은 그런 나라를 직접 보지 못해 그런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한다 해도 틀린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나라에 가서 5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새로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를 결코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와 함께 유토피아로 가서 그곳의 문물 제도와 관습을 직접 보았더라면 그 나라처럼 모든 제도가 올바르게 잘 정비되어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나라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페터 힐레스가 말했다 당신이 말한 저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아는 이 세계보다 더욱 올바른 제도를 완비해놓고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확실히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재능은 그들에 비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우리 문명도 내가 알기로는 그들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세계는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수많은 문명의 이익을 발전시켜 왔고 게다가 우리 재능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많은 것도 우연한 기회에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라파엘은 말했다 우리 세계와 저 새로운 세계 중에서 어느 쪽이 역사가 더 오래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이 저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역사서들을 읽으셨다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이 세계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 세계에는 도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자신의 재능으로 발견하고 어떤 것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은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머지 하나 즉 재능과 관련해서는 설령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더라도 근면함과 배우려는 열정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한참 뒤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기록한 연대기에 의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상륙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오직 단 한 번 그러니까 1200여 년 전에 어떤 배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유토피아 섬에 좌초된 사건을 제외하면 적도 넘어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몇몇 로마인과 이집트인이 해변에 쓰러져 있다가 구조되었는데 그 후에 그들은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 근면 성실한 유토피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 손님들에게서 직접 알아내기도 하고 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실마리 삼아 그들 스스로 어떤 기술을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당시 사용되던 인간의 삶에 유익한 온갖 기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익혔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계에 속한 몇 사람이 그들 나라에 우연히 발을 딛게 된 바로 그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얻어냈습니다 만일 과거의 비슷한 사건을 통해 유토피아 사람이 이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면 이 세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세대도 내가 유토피아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십중팔구 잊을 것입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세계에서 그 오랜 세월 축적해온 온 온갖 유용한 기술과 문명의 이익을 만드는 법을 다 익혔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계가 우리의 것보다 더 훌륭한 그들의 제도를 단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서 활용할 날이 과연 오기는 올까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도 재능이나 자원에서는 그들보다 뒤지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문물과 제도를 갖추고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곧바로 배워서 활용하려고 하는 열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말했다 친애하는 라파엘 씨 그렇다면 유토피아 섬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청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내려 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영토와 땅, 강, 도시, 사람, 관습, 제도, 법률 그러니까 요컨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차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즉,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파엘은 말했다 그런 얘기라면 아주 기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너무나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는 오후 내내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파엘은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서 동일한 벤치에 앉았다 나는 하인들에게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페터 힐레스와 나는 라파엘에게 아까한 약속을 지킬 것을 부탁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몹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서 잠시 묵묵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시작했다 이솉고 다음 대부분의 미군자 명은 요 요 요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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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